자 여러분 여기 열쇠가 보시면 기급 촬영으로 합니다. 네 여기 열쇠 A번이 있는데 A번 상품이 권위가 엄청 좋은 거래요. 그래서 이 엄청 큰 건담인데 이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열쇠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했더니 막 열쇠만 있는 거 아니고 막 근데 이거 어떡해? 열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바로 열쇠를 해요? 응 알겠어요.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기서만 있는 거긴 한데 내려가서 본다. 그러니까. 아니 이거 치우니까. 열쇠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저걸 치웠어야 된 것 같은데. 얘를 치워야 될 것 같아. 응. 안 치우면 맞아요 안 뽑혀있다. 아 알겠습니다. 근데 얘를 치워도 괜찮을까 모르겠어요. 저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? 어 그러니까. 열쇠가 놓고 가시긴 했는데. 치울 수가 있을까? 안 돼서 놓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. 들어간다 들어간다. 들어간다. 들어가면 얘 치우고 제일 치우고 하면 될 것 같은데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한번 해보지 뭐. 나 갑자기 저거 건담 보면서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. 설마 적어도 리뷰를 찍어야 하는 건가? 어? 지금 건담을 1,3시간 줄이 피해야 하는 건가? 갑자기 무서움이. 네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마. 이거는 열쇠가 여기 달려있어서 잘 안 빠지. 응. 어떻게 빼지 이거? 이거 어떻게 빼냐? 좀 애매하다. 다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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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안 잡아. 쟤 아까 안 움직이지던데. 얘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. 응. 어 뭐야? 열쇠는 들어갔고 안으로. 아 그렇네. 아니면 얘를 뽑던 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음. 음. 열쇠는 가버렸다. 네. 열쇠는 안으로 들어갔는데. 얘만 치우면 될 것 같은데. 아니면 이걸 밑에서부터 치울까? 밑에서부터? 응. 이거 되면 안 나오는 거 아니죠? 아 그래? 그럴까? 응. 밑에서부터 들어갈게요. 얘 세워지기라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. 아 그래? 거의. 오. 좀 옮겼다. 그래서 얘를 여고. 아이고. 얘를 여고야 넣고. 네.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? 한번 해볼게요. 응. 아. 여깄다 벌렸다. 오케이. 어. 얘를 이후로 갖고 오는거죠. 그렇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그냥 잡아서 쫓으면 되지 않을까? 안 나올 것 같은데 잘. 거의. 이렇게 끌어당겨야 될 것 같아. 응. 온다 온다. 여기 당겨야겠다. 응. 아이고. 반대다. 오케이. 자. 요래저래 치기만 하면. 네. 이렇게 열쇠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. 앞에만 어떻게 잘 치워주면. 아마 탑 쌓고 뽑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. 지금도 되게 강 나오지 않아? 해볼까? 지금? 강 나오는데. 확실히 치워주고. 한번 해볼게요. 뒤에 꿀맛 걸릴 것 같은데 뭔가. 아 그래? 아닌가? 한번 해보자. 약화하게. 아 진짜 걸려야 되는데. 치기를 왜 아무니? 치기를 아무니. 살짝. 꿀맛 걸린다. 봐봐. 얘를 치워야 되네. 얘를 치우려면 얘를 또 치워야 되겠네. 큰 작업이 필요하네요. 그래도 이 정도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응. 나도. 얘를 더 옆으로 당겨 버릴까? 아예 일로 보내버리자. 자. 기회 세 번 남았고요. 네. 껴버려. 아. 아깝네. 아깝네. 아 하나만 땄어. 아깝다. 어. 네모난 데 꼈다. 이건 필요 없잖아. 어. 올해 움직여 줄 수 있잖아. 아깝네. 제가 너무 모아졌나봐. 어. 제가 발을 딱 잡고 여기로 금방 옮겨질 것 같아요. 하자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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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잡아야 돼. 아 그치. 그만 타고 내려가고. 잡아서. 옮겨. 나이스. 좋지. 자. 이제 얘를 옮겨주면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쪽에 꼴망이 있네요. 제발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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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. 어 치우고 있다 치우고 있다. 쟤를 치워야 될 것 같긴 한데. 어. 어. 한번 해볼까? 아 너무 구석이 있네. 너무 구석이 있네. 버려. 아찍게 버렸으면 됐을 것 같은데. 어. 아깝다. 다시. 네잉. 천천히. 이게 아예 다 물어 버리니까. 끝까지 다 무네. 어. 또 재볼까? 아니 안 열 것 같은데. 아 그렇네. 응 안 년다 안 년다. 그리고 좀 약간 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어 됐다 됐다 됐다. 됐다. 오 나이스. 나이스. 이거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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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이득 받습니다 이러면. 그러니까. 3만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지금. 응. 약간 좀 잘 치웠다. 응 좋아해요. 이거 맨 여기 앞에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있고. 엄청 치웠어. 그러니까. 기회는 3번. 3번이면. 요리조리지. 해결. 건담은 안되겠죠 요리조리가. 너무 커서. 그러니까요. 무게도 좀 있고. 어 뭐야. 어. 운전. 어 나이스. 뭐야 이게 요리조리가. 대박. 뭐야. 공이 잘한다. 나 잘한다. 잘한다 잘한다. 김고미 잘해 잘해. 지가 지금 뭐 김고미래. 자 그러면 저희 그럼 건담까지 가서 섞어봤네. 좋아. 자 이거 하나랑. 요산. 건담 같은 거. 이거 건담 좀 괜찮아 보이는데. 자 열쇠는. 이거 맞나 근데. 맞아. 오오오오오. 대박. HG인데.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커. 그러니까. 오오오오. 작아요. 얘 비교하면. 얘 한 4개 정도 사이즈인데. 오오오오. 작아 작아. 어 약간 저번에 힘들었던 그. 배가 아프려 하네. 자 일단. 오늘 그래도 이 정도면 완전 행기도 봤지요. 네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좀 짧으니까. 너무 짧아서 시간이 짧네. 다른 영상이랑 이어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게 뭐. 옆에도. 이렇게 열쇠가 있는데.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어려워서 이렇게 놔두고 가신 것 같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어 저희가 이거 판단했을 때도 조금. 안 나올 확률이 크긴 하거든요. 밑에 이 구멍도 방해하고. 네네네. 이것도 방해하고.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. 이거는 안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. 그래도. 핵이득은 아니지만. 한 번 보존할 만한. 맞아요. 가치는 있을 것 같아. 모르는 거예요. 먹을 수 있을 수 없지는. 그래서. 꿀망이라 어렵거든요. 자 만원만 넣고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부터 치워줘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. 천천히. 이거 치우고 이거 치우고 이거 치워야 될 것 같아. 그렇죠 그렇죠. 그게 맞죠. 이거 살짝만 한번 들어서. 세워줄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. 안되고요. 네. 그럼 예보도 한번 치워볼게요. 잡아. 잡아. 그렇지. 어. 나쁘지 않고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다행인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살짝 뒤로 치워주면 딱 좋은데. 혹시 치워지나? 뒤로 치워지면 완전 좋을 것 같아. 응. 크롭. 아 깜짝. 아 깜짝. 너무 아파. 저 뒤로 올라가면 제일 좋거든요. 다시. 다시 해볼게요. 응. 으악. 아 왔다. 아니 대박 대박. 자 이거를.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떻게 할까 이거. 요 요 요 아이 치워 어떻게 해 걔는. 애 치워? 아니 걔는. 뭐 치우고. 아 뭐야. 아니 시간 시간 시간. 어? 열쇠가 또 나왔다. 아. 아. 다시 넣었어. 야 이거 열쇠만. 꺼내는 아주. 어.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. 아이고. 끝난 것 같은데. 아니 아니 아니. 아직 할만해. 어. 저걸 같이 걸리면 저거 나오겠다 이거. 어. 열쇠가 좀 움직였죠. 그래도. 지금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저거 요리줄이 못 치는데 이렇게 되려나. 기다려봐 기다려봐. 아니 아니 아니. 지금. 이거를. 자세를 어떻게 바꾸면. 할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저렇게 똑같이 되면 자세를 안 바뀔 것 같은데. 그래. 약간 바꿔 잡으려고 지금. 어. 열쇠 그만이니까. 아 아까워.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더 어렵다. 네 확실히 어렵죠 얘는. 저 앞에 세워져 있어서. 그래도 오늘 저희가 핵이듯 봤으니까. 조금만 더 표준해 볼게요. 은행. 아 저 꼴만. 아까 세워졌으면 좀 긴간 나았긴 한데. 혹시. 혹시. 들어가나. 혹시 얘만 들어가나. 혹시 얘만 들어가나. 아니 꼴망에. 은행 다 하는데. 이렇게. 어. 어. 하야. 아. 아. 조금만 안 나왔어도. 아 예. 선봉이를 먼저 뽑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든. 그러니까 얘를 좀 치우면서 뽑고 싶은데. 그러니까. 선풍이만 치우면. 어 아니면. 손붕이랑 아프지 잠깐만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 이거 손붕 혹시 뽑을 수 있지 않을까? 잘하면? 이걸 열리? 뽑을 수 있으면 좋긴 하지 이게 뽑으면 베스트인데 질게 쭉 잘 담아가지고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이거 혹시 모른다 될 수도 있어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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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가 나쁘지 않아 깊게 깊게 잘 잡았다 그렇죠 잘 잡았는데 깊이가 부족했나? 아니 아니 약간 얇게 돼가지고 저 선풍기를 꽉 잡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무게는 가벼우니까 오늘 완전 흑이들 가나요? 어 나이스 먹었다 먹었다 제박 제박 자 그러면 알 있는 걸 뽑을까? 어떡하지? 일단 꺼내보자 한번 어 열쇠 꺼내다가 나오면 뽑지 뭐 어 이거 어차피 옆으로 인준하면 더 큰일 났어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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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는게 돼 열쇠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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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대박이다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네 좋습니다 오늘 포인트 멋있다 여러분 그쵸 잘 잡았다 우와 멋있어 멋있어 오늘 어 또 열쇠를? 응 이 선수 아주 그냥 가감하군요 가감해요 자 기회 한번 남았으니까 그냥 뭐 열쇠 하긴 하죠 이거 앞에 가면 열쇠 되는 거 아니야? 앞에만 들고 가면 끝나 앞에 저희가 아예 다 치워놨거든요 이것도 엄청 어려운 건데 이렇게 치우는 거 진짜 우리도 이런 거 처음 해보잖아 오빠 자 끝 아 언니 두 손 두둑기 가겠구만 양손 두둑기 아 양손 두둑기 근데 이거 상품이 뭐예요? 21번 요오 정품정품 A상이네 오늘 대박인데 오빠 오늘 대박이다 고민이 봤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영화됨에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안녕